여기 아직 앉는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얹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달았어. 아, 나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추가 비용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추가 비용이지. 여기가 메인문이 아닐 수도 있어, 형님. 저기가 문을, 형님. 저기가 메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문이 여러 개야. 집이 너무 크니까. 이게 한 집이에요? 실제 그림 한 팩 밑에 되겠다. 이게 메인문이네, 여기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허둥이 여기 있다. 자, 가자. 렛츠고. 첫 벨이 좀 떨리네, 첫 벨이. 네, 붐 첫 벨. 붐이 또 뭐라고 소개할지도 모르겠다. 렛츠기릿. 오, 소리 좋아. 받아줘, 받아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쉐키 이즈 뽕 데스크로 붐이에요. 네? 붐이에요, 어머니 붐. 저 혹시 쟁이 쟁이 방송쟁이 붐이라고 아시나요? 누구요? 방송쟁이 붐. 잘 안 들리네요. 네, 어머니. 어머니. 엄마요? 여보세요? 이게 시간 때문에 끌어져서 한 번 더 눌러봐라. 한 끼내 얘기해, 지금. 한 끼내 얘기해라. 어머니. 혹시 붐 모르세요? 어? 왜 좌측에서 들리는 거죠? 어머니. 진정성이 없다, 얘는. 너무 행복해, 돈해. 그냥.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저 방송하는 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 아세요? 혹시 저 아세요, 붐? 잘 모르네요. 네.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호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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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나 저녁 다 했는데. 일찍? 일찍 드셨죠?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가 드렸지. 아, 식사를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어요. 몇 시에 드셨는데요? 지금 방금 먹어요. 아, 방금. 방금. 방금 아직 소화도 안 되셨겠다. 그래서요, 저 굴. 저 굴 저게 쪄 드릴게요. 굴? 굴 드셨어요, 오늘? 네. 아, 남자의 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출연자분께서 식사를 하셨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요. 안돼요. 아니, 더 먹을까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엄마. 우리 때문에 일부러라도 시키더라도 한 번 더 하신다고 할 정도로. 얘들아.